연희야, 아휴. 원래 밥상 먹으면서 뭔 눈물을 짠데야, 복달하나 계시리. 뭐야, 내가 엄마 생일상 차려 드리려고 왔는데. 아, 되었어. 네 얼굴 본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최고의 생일선물이여. 어휴 한술 더, 응? 아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엄마. 아이고, 재벌집에서 온갖 사내짐이 다 먹고 살 텐데, 이깐 뭐 촌밥상에 뭐가 아쉽다고 그려. 어휴, 먹어. 저, 그나저나 저, 우리 장서방은 잘 지내는겨? 그럼, 장서방도 너무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일이 좀 바빠야지. 엄마, 우리 장서방이 형 방송 죄다 먹이고 살던데, 아, 좀 바쁘시겄어? 아니, 근데 이제, 어째 지난번보다 더 축이 난겨. 어디 아픈 거 아니여? 어, 아니야 그런 거. 나이 드니까 얼굴살이 빠져서 그러지. 괜찮아. 아휴. 아, 참. 참. 저, 이거 장서방이 엄마 용돈 하시라고. 장서방이? 어메, 이게 대체 월만겨? 엄마가 철철이 지어보내는 보약이며 반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휴, 뭔 소리여. 난 우리 장서방만 생각하면 내 멀크라 그래. 집신사만 보니도 안 아까운 디. 아이고. 지상해. 아는 배에 떡하니 들어앉았지. 니 시험니는 죽으면 죽었지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지. 니는 니대로 또 혼자 나 키우겠다고. 나 그때 꽉 새끼 물고 죽고 잡았다니께. 근데 형, 우리 장서방이 형 끝과정돌. 아휴. 나한테는 장서방이 은인이여 은인. 장서방한테 더 자려. 그런 남편 또 없어. 어휴, 먹어. 알지, 그럼.